안녕하세요 종라찜 매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장도 끝났으니까 좀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만두피 없이 맛있는 김치만두 만들어 볼게요 숙주를 350g으로 삶았어요 되도록이면 쫑쫑썰는 게 좋아요 홍고추 3개 하고요 청양고추 2개 쫑쫑 썰어 줄 거에요 부추 150g 이에요 이것도 쫑쫑 썰어 줄게요 두부 한모도 넣어 줄 건데요 두부를 살짝만 물을 짜서 넣어 줄게요 불린 당면이 100g 이에요 당면도 길지 않게 썰어야 돼요 김치가 4분의 1쪽 이에요 딱 얼마 넣어야 된다는 거는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비율만 맞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송송 썰어 줄게요 여기에 계란을 2개 깨어 줘요 고춧가루가 2큰술 들어가요 진간장 1큰술요 굴소스 1큰술요 참기름 1큰술요 다진 마늘 2큰술 들어가요 그리고 후추 조금 넣을게요 여기에 포인트가 콩가루예요 볶은 콩가루 2큰술 넣어줘요 당면이 약간 덜 부른 거 같아서 제가 물기를 약간 있게 했어요 전분이 150g 정도 되는데요 여기다가 한 2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줘요 크지 않게 한입에 쏙쏙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만두를 넣어줘요 당면을 안 익혀서 넣었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주는 게 좋아요 20분 동안 쪄졌어요 20분 동안 쪄졌어요 여러분들도 김치 넣고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